사랑책을 역할을 해주시는 이 달인 세 분을 계시는데요. 이 달인을 선정하신 분들 있죠? 이 지소부협에서 달인을 찾아라, 공연이 멋진 연주가 또 기다리겠습니다. 저는 광주 전남권의 최일인자인 줄 알았어요. 그 날과의 전국에서 한 손 안에 첫 번째, 두 번째를 다투는 그런 펜플루트 연주자로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조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저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람의 소리를 다진 남자 펜플루트였지만 조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이는 세 시대의 공주기에서 사랑을 듣고 가만히다 목자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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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